아무도 없어 자 D잡 걸려 옥상에서 디딩 소리가 나는데? 뭐지? 라이덴! 라이덴! 진짜 재수없어 옥상에서 막 밑에다 덮고 쏘고 이건 아닌가? 네 장관님 올해 스트레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 어딜까? 아까 소리가 저 소린가 그냥? 여긴 아니었고 아니야 집 처음이 아니라 지금 폭탄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그 폭탄 위치로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옥상으로 가는건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니고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옛날 이 게임 막혔던 적 기억이 없는데 추억은 미화되는 거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일단 적이에요 폭탄 저 안에 있어요 저기 반짝이는 데 있는데 저길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어서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첫번째 벽인 여기는 기어서 갈 수가 없고요 두번째 벽도 점프나 이런게 안 돼요 답답하게 내가 봤을 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천장을 볼까? 천장을 볼까? 저 파이퍼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파이프가 손으로 집기에는 예, 계단에서 파이프를 설마 집을 수 있나요? 액션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 대체 왜 파이프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니? 여기 파이프 또 막혀있고 여기 파이프 또 막혀있고 이 파이프 또 막혀있고 이 파이프 또 막혀있고 아아 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저걸 그냥 이거 띄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띄어 넣을 줄 못하니 여기도 아닌 것 같고요 저 팔만 뻗어서 얼리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거 문제 거기긴 한데 조금 멀리서 뿌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저기 같은데 좀 더 멀리서 그냥 뿌려봐야 되겠는데요 방법이 없어 지금 제가 그냥 뒤에서 뿌리면 되는 거면 가능 여긴 아닌 것 같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제 찾았어요 이제 찾았어요 아 그래픽이구나 그래픽 이런 식으로 뛰어올 수 있다는 거면 아 이런 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면 쪽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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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의심이 가는 곳은 저 앞인데 그래 그러면 이러면 말이 된다 이런것들이 종합적인거죠 저 안으로 들어가는건 맞아요 길은 여기밖에 없어 어차피 저쪽으로 못가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서 저도 여기 같긴 하거든요 지금 벽을 뚫어라 그래서 운전을 오른쪽으로 다 안가지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생각을 바꿔봅시다 처음부터 빠쿠로 들어가는거야 빠쿠가 생각보다 힘드네 아 이거 시야를 왜 못돌리냐 예 피아노용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보세요 분명 걸어서 못갈것 같긴 한데 분명 걸어서 못갈것 같긴 한데 분명 걸어서 못갈것 같긴 한데 와 이거 하고 나오는데 열받을 빌인데 잠깐만 잠깐만 작대기가 된다는 건 저렇게 간을 타고 들어가는 길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관 따라 움직이는 거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각도만 보면 여기 단순히 아이템만 먹으러 오는 건가? 찾았어요? 빨간 파이프 빨간 파이프 빨간 파이프로 키워서요 빨간 파이프 일단 빨간 파이프까지 가볼게요 아 설마 여기 들어가죠? 나나이씨 아 나 빨간 파이프로 왜 안 들어가진다고 생각했지? 아 나 그냥 30분에 맨 것 같은데 여기 편집해야지 펌프고밥이 들어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집해야지 잘라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해버렸나 봐요 그리고 폭탄의 폭탄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폭탄의 폭탄은 잘못할 수 있겠죠? 아니요, 여기가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폭탄과 폭탄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폭탄이 따로 있는거 아냐?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클리스캔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빨리 가세요 아, 이 그래픽이... 안 좋지는 않은데 아 3인칭이란게 언제나 좋은건 아니군요 지금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들어오질 않아 자 포마드 형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그냥 이쪽으로 자 우리 이런걸 화나게 하지마자 밑에 애드도 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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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거야 예 메탈기어 솔리드입니다 길 찾는게 더 힘드네요 자 PC로 보시는것도 오죽하다 모바 위쪽 상단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질자토 부탁드려요 12시가 30분 남았어요 가자 가자 어? 이겨 예 젊은 시절입니다 예 죽자 예 죽자 그냥 죽자 죽자 실제 2하고 4하고 라이덴이 이어지는 내용이구요 이번에 나온 팬텀페인하고는 조금 다를거에요 아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잘못 눌렀어 에이 죽여라 그냥 난 위치나 차질 난다 너도 위치는 어딨지 맵이나 확장 좋아 여긴 노드가 없고 아니다 인생 포기하지 말자 어? 어? 야 박스잖아 자 행도 836 어서오세요 너도 못찾았는데 결국 예 이 박스가 아닌가봐요 이 박스엔 속지 않네요 좋아 제발 패드야 내 말좀 들어 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기서 죽이면 안돼 좋아 머리를 좀 쓰겠어요 아무것도 없據 거라고 오라고 오라고 아래층인가 본데 저거 아 노드가 어딨는거야 도대체 에이 몰라 노드부터 찾을꺼야 와 저 폭탄은 저기있는데 폭탄 위치는 찾았어요 와 나 노드가 없나 진짜 왠지 느낌이 노드가 저 다른 카드키 방안에 있을꺼 같은데 알겠어 누가 이겐 해보자 이게 게임이 어려운게 아니라 조작감이 아주 그냥 풀즈2패드이긴 한데 옛날 게임이 지금 게임 만큼 조작감이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대로 안주죠 지금 뭐 물론 가장 큰건 제가 잘 못하는것도 있고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리쿠퍼님 어서오세요 이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코사만님 어서오세요 자동조정이 되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이 상태에서 벽에 기대는거는 갖다 대야되는데 여기서 그니까 여기서 벽을 보고 쏠려면 여기서 네모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인칭 모션으로 바꾸려면 R1을 눌러야되구요 그 상태에서 네모를 떼야 총을 쏴요 아 애들온다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이거 이게 그 당시에 쓰면 괜찮죠 제가 봤을때는 지금 할라니깐 어려운거군요 사실 니들만 던지냐? 야 애들 죽이면 또 죽인다고 찾아오네 지금 애들이 죽은 애들이 연락이 없으면 연락이 없다고 또 찾아와 알겠어 저도 옛날에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최신 게임들이 워낙 편한거에요 그냥 조작감이 이 게임마다 디오도 하니까 디오도 마저도 좋아보이던데 예 더롱다크는 아마 지금 메탈결솔리드만 정리되면 바로 할거 같긴 해요 선물 받았는데 해야죠 저도 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게임이 밀려있어서 하던걸 정리를 해야 할 수 있을거 같으세요 거북이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네 진짜 오리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해봤습니다 그때 예전 방송국에서 오리를 한적이 있어가지고 오리에 대한 기억은 있죠 내 포자 그래 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씩 하나씩 잡는다 킹스필드는 좀 상당히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일단 영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나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날짜별로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보통은 두개에서 세개정도를 번갈아가면서 하는데요 게임을 지금 벌려놓은게 많아가지고 일단 지금 있던 어세션크리드하고 이것부터 빨리 정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더 해야죠 천주라던가 안한것도 많아가지고 켜낭은 아마 켜낭 할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언차티드라든지 슬라이코프라든지 켜낭 할건 많습니다 아니 근데 킹스필드는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재밌더라구요 킹스필드가 제가 재밌어서 하고 싶어요 어차피 킹스필드는 할거에요 근데 이왕 할거면 예 방송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짜 거짓말 치는게 아니라 제가 그때 튜토리얼만 하면서 느낀건데 제가 너무 재밌어요 슬라이코프 같은 것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이나 이런게 쏠쏠해요 그래픽이 좀 동화스러운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소닉은 3만 딱 좋아하는데 플스2 베르셀르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쿠바나식스님께서 하시는걸 제가 본적이 있죠 괜찮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북미 넝떼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북미키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괜찮을거죠 잠깐만 이거 지금 판단을 좀 다시 해야되겠는데 이거 지금 어딨는지는 찾았단 말이죠 또 지금 폭탄이 어딨는지는 알았는데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뭐지 아 이 답답한 놈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안되겠다 자 블랙벨이 10룡님 어서오세요 비싱불싱으로도 오죽하다먹어봐 지금 상대한 추천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달립니다 죽든가 말든가 일단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부터 찾아야겠어요 어? 아 이러면 이득이지 하 세이브 시스템이 이래되면 이득이지 자 체조선수가 먼저 보여줘 라이덴 다행히 거기로 뛰지 말고 왜 거기로 뛰냐고 저 안으로 쓰러야되 저 안으로 아니야 이쪽 방향이 아닌가봐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뛰는거야 아주 생쇼을 해야되는구만 답답하다 팔 뻗어서 그냥 올라가면 안되냐? 쟤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쟤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만 답답하겠니? 너도 답답하겠지 그래 뭐지? 우와 맞아 이게 진짜 맞았어 우와 이게 진짜 맞았어 드리블 케인이 어서오세요 아아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을까 하하하하 괜찮아 얘들 절대 여기 모나 얘들 여길 올리가 없어 얘들이 여길 기어 올라오면 이거 진짜 게임이 사기야 그럼 게임이 불합리한거지 이게 제가 여길 올라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무슨 게임이 최소 선수야 이거? 흐뭇 쇼 아이씨 그래서 세안에 감사합니다.